런로 사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용규 형한테 전화 할게요 조민이 남준이 투표 하나 뽑아주세요 자 그럼 무조건 나 고르잖아 지금 투표 하는데 나랑 지민이 중에 누가서 범임을 될거 같나요 선생님입니다 형 지금 달방 촬영 중인데 지금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민이랑 남준이 한 명 골라보세요 하나, 둘, 셋 기밀, 기밀 아, 이거 나도 나도 한 발 빵 뜨고 그냥 터뜨리겠다 나는 와, 이거 어렵네 야, 이 생각보다 잘 뜯어서 형, 봐야 돼요 봐야 돼요, 뭐야 돼 안 뜯기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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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뭐야? 응이라도 좀 집어줘 마무리를 왜 하냐 저기만 가면 바보가 되냐 빠바빰 빠밤 랩비 날래? 랩비 날래? 랩비 날래? 랩비 날래? 저 형 랩할 때 이렇게 하거든 알지? 알지? 형 이게 뭐지? 형 이거 하면 형이 할거죠? 뭐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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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발 형이 하지말고 제이홍! 아니 형이 하지말고 하지말고 어? 제이홍! 제이홍! 아잇! 아 진짜로! 아 이거..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몰랐는데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몰랐는데 무슨 모습이 왜 저렇게 되냐 무슨 모습이 왜 저렇게 되냐 무슨 모습이 왜 저렇게 되냐 핸드릭라마 아니야? 아 알 것 같은데? 아 정우 정우 정우! 마이크들아! 아이씨! 아 뭐야 너무 잘하네 예!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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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래 가봐. 아니 이거 1대1로 하는 형이잖아. 아니 이 형이 깨면 내가 맞는 거 아이가? 남준이 때문에 피해 있어야겠다.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. 그래. 자 갑시다. 시작! 왜 안 해요? 어! 뭐예요? 왜 안 해요? 어! 뭐예요? 어! 뭐예요? 왜 안 해요? 이거 뭐 하는 거야? 야 근데 본인 하나도 안 봤고 본인 하나도 안 봤고 이게 왜 여기까지 뭐지? 바지까지 틀렸어. 제 바지까지. 이거 왜 하나야. 아 맞아. 피해 있으라고. 아 내가. 우왕권 집회였습니다. 우왕권 집회였습니다. 우왕권 집회자! 진희 이리 와. 왜 우왕권 움직여? 아 너무 웃기잖아요. 우왕권 집회였습니다. 근데 이거 잡고 간다. 틀릴 수 있는 거 아이가? 이건 안 돼. 넌 내 손 잡고 있어. 이업! 이업! 우왕권 집회였습니다. 아 고간 자라. 아우 노오. 아니 왜 둘이 내 그러니까. 아니 왜 releasing Crash 야 입술 움직였어. 와! 넌 잘 움직여. 아 대박이다. 무궁화꽂이 피웠을까요? 저렇게 하면 어떻게 가야해? 아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무고맙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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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 어허어허어허어허허허헣 아니 시야 이게 무고한... 아니 시야 이게 무고한... cały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또 하냐고 안 보여 지민이 형 좋았어. 무거지 뱉습니다. 무거! 무거! 와 머리를 막아버리네요. 준비! 준비했어요? 네. 시작! 시작! 안녕하세요. 처음 봐. 처음 봐. 처음 봐. 처음 봐. 처음 봐. 샘이. 쪽쪽으로. 아. 자, 왜 이 것인지. 하나, 셋. 하나, 셋. 어 방금 안무 같았어 하나 둘 셋 하나 셋 제가 썸드립니다 아 아 습니다 눅눅하게 되었을 때 그 시리얼의 찬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아니 선생님 오 뭐야 오케이 이거 놨다 이거 아니야 책상 치는 거야 야 시험석아 책상 한번 때려봐 아니 저 아 형씨 이거 사팔기 아니에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국 씨한테 쌓인 거 있으면 책상 치세요 아 치지마 아 치지마 좋은데 좋은데 됐다 일단은 나도 왔는데 왜 나도 왔는데 왜 내가 왜 마시는데 내가 왜 마시는데 그냥 왜 마시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하면 정신이 잘해서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서 지금 해초가 자라고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지금 당황해요